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끼리가 두 개 있네 코끼리가 두 개 있네 예 카메라 가지러 갔어요 동황이 멋져요 어 세 마리 코끼리 머리 소리가 저기있잖아 봉황이야 봉황이야 봉황아 무신다 이것은 코끼리와 봉황아 막 섞인거네 봉끼리야 봉끼리 봉황이 와 용물이 불렀네 멋있다 핑크용 와불, 와불이 있네 와불 여기 있네 와불 와불 여행 와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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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